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두 번째는요. 가격, 경쟁, 시장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제 우리 경제학을 들어가기 전에 아주 기초적인 개념들이죠. 이거를 따로따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포인트는요. 경쟁은 초과이윤을 소멸시킵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경쟁은 초과이윤을 소멸시킨다. 설명은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초과이윤은 0이 될 수 있는데 정상이윤이 0이라고 나오면 시험에 틀립니다. 이 두 개도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목이 시장과 경쟁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장과 경쟁에서요.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가격입니다. 그런데 왜 제목이 시장과 가격이 아니라 시장과 경쟁이냐면 이 가격이 경쟁을 통해서 착하고 좋은 가격, 즉 바가지가 없는 가격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은 어떻게 가격을 착하게 만드나. 그거는 조금 이따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좀 개괄적인 아이디어만 좀 보시면 이 시장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수많은 생산자와 수많은 수요자가 이 말은 뭡니까? 생산자가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작지 않다는 얘기죠. 많은 생산자와 많은 수요자가 서로 경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초과이윤이 소멸돼서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매우 합리적인 가격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직 잘 감이 안 잡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즉 시장의 테두리 안에서 경쟁이 가격을 합리적으로 만든다. 그 말을 제가 조금 재밌게 쓰려고 이렇게 쓴 건데 제가 예를 들기 전에 얘기를 하나 만들었어요. 오빵마을이라는 마을로 어떤 우화와 같은 얘기를 만드는데 그 얘기를 만든 아이디어를 제공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1991년에 프랑스 영화인데 델리카트 쓴 사람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벌써 표지 자체도 포스터도 그렇게 썩 유쾌하지가 않죠. 프랑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프랑스 영화가 지금은 그래도 헐리우드 영향을 받아서 되게 가벼웠지만 이때 90년대까지만 해도 프랑스 영화는 되게 예술적인 걸 추구한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굉장히 우울하고 결말을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결말이 있죠. 주인공이 갑자기 자살을 한다거나 떠난다거나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건지 예술적으로 만들려면 되게 좀 보고 나면 기분이 좀 우울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프랑스 영화를 잘 안 보는데 이때 프랑스 영화를 제가 90년대 중반쯤에 제가 이걸 봤을 거예요. 이거를 딱 왜 안 보는데 하필 이걸 봤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봤어요. 그게 아마 7년 동안 사귄 여자가 저를 매몰비용으로 생각하고 차고 떠났는지 아무튼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지구가 거의 멸망상태에 있는데 어떤 큰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정육점하는 영어로 부처라고 그러잖아요. 그 정육점 주인이 그 마을의 왕인 거예요. 왜냐하면 먹을 게 거기 밖에 없어. 그러니까 식량을 대고 있죠. 그러니까 그 마을에 오직 식량을 대는 유일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온갖 나쁜 짓을 다 합니다. 온갖 나쁜 짓을 다 해요. 그만큼 식량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내용이 되게 굉장히 우울해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근데 보시면 안 돼. 보지 마. 공부할 때 방해돼. 아셨죠? 공부해야 해. 공부해야 해. 왜 근데 이거랑 비슷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오빵마을입니다. 오빵마을. 근데 이 마을에 왜 이름이 오빵마을이냐면 먹을 게 오직 빵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빵집이 아까 그 정육점처럼 하나밖에 없어. 이게 중요해요. 빵집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식당 주인은 아니 그러니까 이 빵집 주인은 빵을 바가지를 막 씌울 수 있겠죠. 그죠? 원래 동네에서 얼마 하십니까? 여러분들 식빵. 저희 동네에서는 한 2천 원에서 3천 원 하거든요. 식빵이. 그래서 원래 한 2, 3천 원 받아야지 정사기권을 무려 얼마씩을 받냐면 10만 원이나 받고 파는 거예요. 빵 하나에. 뭐를 씌워서? 바가지를 씌워서. 그러면 빵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만들어 놓고도 사람들이 많이 안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해서 버리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너무 비싸니까 굶주려서 막 병 드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럼 이게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자원이 제대로 배분이 안 된 상태라 이거예요. 그죠? 막 남고 상하고 지금 막 어떤 사람은 모자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자원 배분이 제대로 안 된 상태예요. 근데 이제 빵집이 이거 하나만 있다가 몇 개씩 몇 개씩 더 생기네요. 그러면 이제 빵집 주인 중에 이전에 있던 사람이 10만 원을 팔기는 무리겠죠. 왜? 또 들어오는 주인, 새로 생기는 빵집 주인이 가격을 좀 낮춰서 팔 거 아닙니까? 지금 10만 원이니까 9만 원이나. 그래도 비싸지만. 그럼 다들 거기 가서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빵 가격을 이제 다른 가게의 눈치를 보면서 가격을 낮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빵집이 이렇게 몇 개만 더 생기는 게 아니라 많이 생긴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동네에서 사먹는 아까 2천 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합리적인 가격인 2천 원까지 낮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빵을 사먹을 수 있게 되고 상에서 이제 버려지는 빵도 없겠죠. 그죠? 그리고 굶주리는 사람도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빵집이 많이 생기니까 가격도 내려가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위에서 자원이 배분이 잘 안 됐었는데 자원이 골고루 다 배분이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서 무슨 우리 경제학에서 나오는 초과이윤, 독점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나왔죠. 근데 여기 사실은 이야기 속에 다 녹아 있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이 오빵마을 이야기를 큰 골자로 한번 핵심만 짚어보면 빵집은 하나였죠. 그죠? 근데 바가지를 씌웠어. 10만 원. 그리고 그런데 이 여러 빵집이 생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바가지가 소멸돼 없어졌잖아요. 그죠? 자 착한 가격으로 됐다는 거죠. 바가지가 소멸해서. 이거를 이렇게 쉬운 얘기를 우리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최대한 어려운 용어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경제학에서 쓰는 최대한 어려운 용어. 빵집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독점을 의미하겠죠. 그죠? 독점을 의미합니다. 생산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바가지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초과이윤이라고 합니다. 초과이윤. 바가지를 씌운다. 이거를 어렵게 얘기하면 초과이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빵집이 여러 빵집이 됐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바로 경쟁이 이제 생겼다는 얘기예요. 독점에서는 경쟁이 없었는데 이제 경쟁이 생겼어. 왜? 그렇죠. 이제 생산자의 수가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아까 했던 이 초과이윤이 소멸되죠. 바가지가 없어져요. 어떻게 이렇게 쉬운 걸 이렇게 어렵게 얘기할 수 있냐고. 그죠? 자, 그러면 보자고요.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경쟁이 뭡니까? 생산자 혹은 소비자도 여기는 포함이 되는데 소비자도 너무 조금 있으면 소비자에게 그런 힘이 주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것도 소비자 수요 독점이란 그런 개념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경쟁은 초과이윤을 어떻게 됩니까? 소비자 소멸시키잖아요. 바가지가 바가지가 바가지를 더 이상 못 씌우게 되잖아요. 그죠? 이 경쟁이라는 게 뭘 의미예요? 그렇죠? 우리 경제 주체의 수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특히 생산자가. 왜냐하면 독점은 주로 우리 생산자의 수가 적어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이 완전히 소멸된다. 왜 이름이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렇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치열해 버려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렇게 경쟁이 너무 치열하면 한 푼의 초과이윤도 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완전히 초과이윤이 소멸이 돼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초과이윤이 소멸된 가격으로 거래가 되면 아까 빵 가격이 낮아지니까 이제 상해서 버리는 것도 없고 자원이 제대로 배분이 되는 거죠. 이 가격에 의해서 자원의 배분은 효율적으로 달성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제학의 큰 흐름을 보면 이 이야기를 알아야지 좀 경제학 책을 보면서도 이해가 가고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얘기를 아까 봤던 그림에서 한번 살펴보면 이렇다는 얘기죠. 자 시장에서 그죠. 이 시장에서 경쟁에 의해서 그죠. 경쟁 수많은 생산자 수많은 소유자가 경쟁이 있어야지 이 경쟁에 의해서 바가지를 씌었던 가격이 즉 초과이윤이 붙어 있었던 가격이 매우 합리적인 가격으로 변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시장 내에서 이런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래가 되면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시장 있죠. 시장 원리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격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격이. 가격이 뭘. 합리적인 가격이 뭐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원 배분을 제대로 하고 있죠. 이런 가격 기구 자체를 시장 경제 자체로 의미하기도 하고요. 바로 이 자원을 배분하는 가격이 눈에 보입니까. 그죠. 얘가 하는 일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자원을 배분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그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있죠. 바로 그 개념이에요. 이 가격들이. 시장에서 형성된 합리적인 가격. 그 가격 체계가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처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원을 배분한다 그러셨거든요. 아담 스미스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 가격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초과이윤과 정상이윤을 한번 그림으로. 지금 우리가 봤던 거는 초과이윤만 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 가격이란 게 있을 때 가격이란 게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만들 때 빵을 만들 때 들어가는 밀가루 뭐 저기 거기에 들어가는 기계 사는 거 임대료 그런 것들은 비용 아닙니까. 비용 그죠. 그러면 그 가격이 만약에 2,000원이라고 해요. 2,000원 합리적인 가격. 초과이윤이 없는 가격이면 이런 비용이 예를 들어서 한 다 합쳐서 그 빵 안에는 한 1,500원 정도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500원이 뭐다. 그 빵 가게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상이윤이라고 해요. 정상이윤. 그런데 이게 가장 합리적인 가격이고 바가지가 없는 가격이라는 얘기입니다. 비용을 빼고 어떻게 해요. 이 정상이윤이란 것은 비용을 빼고 이 빵 가게를 하는 사람이 이 정도의 비용을 빼고 자기도 먹고 살 마진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정상적인 마진. 이 사람을 이 빵 가게를 계속 운영하게 할 수 있는 마진을 정상이윤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거를 넘어가는 이윤을 뭐라고 그런다. 그게 아까 바가지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게 초과이윤이라고 하는 겁니다. 초과이윤. 그런데 가격이 이렇게 되면 나쁜 가격이죠. 그죠. 바가지가 씌워진 가격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경쟁이 있다면 경쟁이 있다면 이제 이 초과이윤 부분이 다 어떻게 해요. 경쟁에 의해서 이게 소멸이 돼버리고 착한 가격. 이렇게 정상이윤만 있고 비용과 정상이윤만 있는 이 가격에 의해서 거래가 돼야지 우리가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좋은 사회가 된다. 이게 우리 경제학의 큰 흐름입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건 제가 포인트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정상이윤이 0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뭐가 0이에요. 그렇죠. 초과이윤이 만약에 시험에서 0이다. 이러면 답이거든요. 경쟁에 의해서 초과이윤이 소멸된다고 하면 맞는데 정상이윤이 소멸된다고 하면 틀리죠. 그렇죠. 정상이윤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정상이윤이 0이라고 하면 그 시험 지문은 틀린 거예요. 그걸 조심하셔야 돼. 아셨죠. 그런 걸 바꿔서 잘 냅니다. 특히 잘 내는 데가 이제 어떤 시험들이 있냐면 예전에 공무원 시험에서는 좀 냈는데 이제는 함몰 갖고 공인중개사 시험 같은 거 보면 거기도 경제학 비슷한 과목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내고 그렇습니다. 뭐가 0이라고 뭐가? 초과이윤이 0이에요. 정상이윤이 0이라고 하면 틀려. 그 시험 지문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좀 그 큰 내용을 봤는데 시장을 좀 시장을 이루는 경제 주체들 있죠. 이것도 우리 테세 시험에 되게 잘 나오거든요. 이걸 한번 좀 볼게요. 우리 교재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 13페이지에 나옵니다. 13페이지. 경제 주체가 크게 가계하고 기업하고 그 다음에 정부하고 외국. 이 네 개가 있어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가계와 기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가계는 있잖아요. 생산물 시장 그냥 물건 파는 시장 있죠. 거기에서는 거기서 기업이 팔고 있는 재화 서비스를 소비하는 소비자예요. 근데 생산 요소 시장이 뭡니까? 자기의 노동력을 파는 거죠. 노동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산 요소라는 게 이런 생산물을 만들기 위한 어떤 재료나 노동이나 아니면 자본을 파는 시장을 얘기하는데 그 생산 요소 시장 즉 가장 대표적인 게 노동 시장인데 거기에서는 생산 요소를 제공하는 공급하는 주체라는 거죠. 즉 다시 가계는 생산물. 생산물이라고 하지 말고 물건을 파는 물건을 파는 시장과 그 다음에 노동을 파는 두 시장으로 나누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소비자로서 노동에서는 노동 시장에서는 공급자로서 움직인다. 근데 이 가계가 소비를 하거나 물건을 파는 시장에서 소비를 하거나 노동을 제공하는 공급하는 노동을 제공하고 공급하는 노동 시장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원리로 요거를 소비하고 제공하냐면 요 효용이란 게 이제 만족이거든요. 가계는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소비와 공급을 합니다. 아셨죠? 아직 잘 모르겠죠? 뭔지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냥 이거는 일단은 외우세요. 나중에 이제 뭐 한계효용이란 그런 게 나와있지 자세히 알려드리니까 아 그냥 이렇구나. 너무 처음부터 뭐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을 볼게요. 기업은 물건 파는 시장에서 얘네들은 공급자죠. 그죠? 근데 생산 요소 시장, 노동 시장에서는 얘네가 고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산 요소를 소비하는 경제 주체예요. 기업은. 근데 자 똑같이 소비하고 공급하고 여기도 소비하고 공급하는데 기업은 효용 극대화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이윤 극대화에 의해서 기업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자 좀 지저분한데 오케이 결론은 자 가계는 효용 극대화 기업은 이윤 극대화 여기서 공급하고 소비할 때 그 다음에 정부는 있잖아요. 정부는 가계랑 기업이랑 지금 막 특히 완전 경쟁 시장이나 그런데 가만히 놔두면 잘 돌아갈 줄 알았는데 좀 잘 안 돌아가.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시장 실패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또 배웁니다. 그랬을 때는 정부가 개입을 해야 돼요. 개입을 해가지고 그 시장 실패를 바로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런 일을 합니다. 정부는. 개입해서 뭐가 생겼을 때. 시장 실패가 생겼을 때 개입해서 그 시장 실패를 조정 바로 잡아주는 거. 그런데 정부는 뭐를 추구하냐면 이윤 극대화도 아니고 효용 극대화도 아니고 후생 극대화라는 걸 추구합니다. 후생이란 건 뭐냐면 그 사회에 어떤 사회의 이익이나 아니면 행복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후생 극대화를 추구하고요. 사회의 행복을 위해서. 외국은 우리 미시경제학에서는 안 나옵니다. 거시경제학에 가면 원하면 무역의 대상이 돼요. 무역의 대상. 됐죠? 오케이. 이게 왜 제가 설명드리냐면 우리 시험에 점수 주려고 그냥 점수 주려고 시험 문제를 내요. 전형적인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은 민간 경제의 흐름을 나타낸 거래요.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럼 보면 아까 생산 요소 시장하고 생산물 시장에 있다고 했을 때 생산물 시장에서는 누가 소비자예요. 가게가 소비자고 기업이 공급자죠.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가게가 공급자고 기업이 공급자잖아요. 아니 기업이 소비자잖아요. 노동에 대한 수요를 하니까. 그런데 가게는 아까 생산 요소를 공급하고 생산물을 소비할 때 이때 무슨 원리에서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효용 극대화. 기업은 기업은 아까 뭐라고 했죠? 이윤 극대화였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생산 요소인 임금, 이자, 지대는 생산 요소 시장에서 결정됐죠. 생산 요소에서 이런 거 파는 거예요. 이런 거. 임금이 노동한 사람한테 주는 거. 이자는 자본에게 지대는 토지를 이용한 대가로 주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가게는 기업에게 생산물 시장에서 노동, 자본, 토지를 공급한다. 맞죠? 아 이거 틀렸잖아. 이거 왜냐하면 가게가 기업에게 노동, 자본, 토지를 공급한 건 맞는데 뭐가 틀렸어? 그렇죠. 이게 생산물 시장이 아니죠. 무슨 시장이에요? 생산 요소 시장에서 공급한다고 해야지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이 틀린 거 찾으니까 2번이에요. 3번은 가게는 생산물 시장에서 재화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행위니. 자 무슨 시장이야? 요소가 아니라 생산물 시장에서 가게는 소비하죠. 맞고. 자 프로축구 선수의 경기 의사의 진료 행위는 B에 포함된대요. B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 B라는 것은 생산물 시장에 뭔가 공급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공급하는 게 어떤 물건 즉 재화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공급은 뭐도 해당되냐면 이런 서비스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물 시장을 재화와 서비스 시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맞고 A는 생산에 참여한 대가를 받는 것이다. 볼까요? 가게가 지금 이 화살표로 뭘 주고 있습니까? 임금이나 그렇죠?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은 자본도 빌려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산요소 시장으로부터는 기업으로부터 뭘 얻어간다는 거예요. 생산요소 시장에서 참여한 대가인 임금 이자 지대를 얻어간다. 맞죠? 그죠? 아주 전형적인 시험 문제예요. 이 그림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다음 그림은 경제주체 상호간의 관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지금 이거는 기업하고 가게하고 정부와의 관계를 나타내죠. 자 가게는 효용 극대화 원리에 의해서 소비한대요. 아까 가게 효용 극대화 원리에서 소비하죠. 그죠? 가게는 이윤 극대화 원리에서 노동을 공급합니까? 아니죠. 가게는 공급자로 움직이거나 또는 소비자로 움직이거나 둘 다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효용 극대화라고 했어요. 기업도 마찬가지로 공급자로 움직이거나 소비자로 움직이거나 둘 다 이윤 극대화라고 그랬죠. 기업은 이윤 극대화 가게는 효용 극대화 자, 밑에 그림에서 A와 B는 공공재로서 유형의 재화뿐만 아니라 국방, 법률, 치안, 서비스와 같은 무형의 서비스도 공급한다. 자, 이 지문 자체를 가지고 공부를 하세요. 여러분들 이 정분은 있잖아요. 가게와 기업으로 이 점수는 돈의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업과 가게로부터 세금을 걷어가지고 뭐를 제공하냐면 공공재와 같은 것들을 주로 공급을 해요. 그런데 그런데 이때는 모양이 있는 재화뿐만 재화만 주는 게 아니라 모양이 있는 재화는 뭐예요? 만약에 도로를 만들면 도로는 모양이 있죠. 그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서비스와 같은 무형의 서비스도 공급한다. 맞죠? 세금 걷어서 하는 일이 그거니까 그 다음에 자, 가게와 기업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민간 부분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정부는 우리가 공공 부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맞고 5번 기업의 노동 수요와 생산물의 공급 모두 이윤 극대와 원리에 기초한다. 볼까요? 기업이 노동을 수요하는 거 맞죠? 생산물에서는 공급을 담당하는 거 맞는데 둘 다 이윤 극대와 원리에 움직인다고 했었죠. 그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제까지 다 풀어봤는데 인제부터가 정말 본격적인 경제학의 시작이 될 겁니다. 언제부터? 그렇죠. 핵심 주제 3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알아가면서 경제학의 본격적인 시작을 해보자고요.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